안녕하세요 와우이타입니다. 오늘은 구독자분이 또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음... 메이저 스케일은 다 외우셨대요. 메이저 스케일이 다섯 가지 스케일이 있죠? 물론 관점에 따라 일곱 가지로 보기도 하는데 보통은 다섯 가지입니다. 이 다섯 개의 메이저 스케일은 다 외웠는데 다 할 줄 아시는데 마이너 스케일은 모르겠다.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. 마이너 스케일을 알고 싶다. 어... 마이너 스케일이 따로 존재할까요? 여기가 조금... 에이? 이게 무슨 말이야?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메이저 스케일과 마이너 스케일은 같은 거예요. 이게 또 무슨 말이냐? 자, 메이저 스케일 다섯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? 마이너 스케일에서도 똑같이 이 다섯 개의 스케일을 그대로 사용합니다. 자,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관점이 뭐냐면 어... 나란한 조라고 하는 개념이에요. 나란한 조라고 하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.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C키의 나란한 조는 A마이너 키다.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메이저 키와 마이너 키가 이렇게 짝꿍이 있어요. C키는 A마이너가 짝꿍이에요. 또 뭐 D키는 B마이너가 짝꿍이고 E키는 뭐, F키는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짝꿍이 있단 말이에요. 이 짝꿍을 나란한 조라고 해요. 그럼 얘들은 뭐냐 같은 키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. 같은 키예요. 그러니까 C키와 A마이너 키가 서로 같은 키라는 거예요. C키에도 그 악보에 보시면 샵이나 플랫이 안 붙어요. 높은 음자리 표에 있는데 거기에 샵이나 플랫이 아무것도 안 붙어요. C키 맞죠? A마이너 키도 마찬가지예요. 샵이나 플랫이 안 붙어요. 그러니까 같은 키인 거예요. 같은 키. 이해되셨어요? 이런 거를 나란한 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자세한 내용은 우리 네이버 와우기타 카페를 참고하시고요. 어쨌든 이렇게 서로 나란한 조 관계에 있는 것들은 같은 키이기 때문에 같은 스케일을 사용하시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A마이너 키 A마이너 스케일을 내가 연주하고 싶다. 그러면은 뭘 연주하면 된다는 거예요? C키 스케일을 연주하면 된다는 거예요. 단 이 다섯 가지 폼 중에 C키의 다섯 가지 폼 중에 C키는 도부터 시작하는 스케일을 사용하잖아요. 그런데 A마이너 키는 그 다섯 개의 폼 중에 라 A가 라잖아요. 라 부터 시작하는 스케일 폼이 있어요. 그 다섯 개 중에 자, 이 라 부터 시작하는 이 스케일부터 다섯 개를 나열하시면 나열하면서 연주를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C키는 C키와 A마이너 키는 같은 걸 사용하는데 뭐가 다르냐? C키는 도부터 그 다섯 개의 스케일 중에 도부터 하는 스케일 요걸로 시작해가지고 다섯 개의 스케일을 나열하시면 되는 거고 A마이너 스케일은 A부터 라 부터 시작하는 스케일이 있거든요. 그 다섯 개 중에 요거 있다고 했잖아요. 요거부터 다섯 개를 나열하는 거예요. 이해가 되셨어요? 개념이? 그러니까 다섯 개의 그 스케일은 똑같이 사용한다 하는 거예요. 그런데 C키는 도부터 하는 거고 A마이너는 라 부터 하는 거다. 요런 개념이에요. 결과적으로 이거를 잘 이해하시려면 나란한 조라고 하는 그거를 먼저 잘 이해하시면 요게 훨씬 빨리 이해가 되실 거예요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